이야기 들었어요 칼바크님이 절 버리셨다면서요? 당신한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그분한테 버림까지 봤다니 이제 모든 게 아무래도 좋아졌어요 학교도 수용서도 똑같았어요 아무도 절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절 봐주지 않았고 누구도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칼바크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저를 봐주시고 인정해주셨어요 그럼 그분이 저를 버리셨으니 이제 전 끝났어요 고개를 틀어요 유아나씨 당신을 인정한 건 그 남자뿐만이 아니니까 저도 당신이 가진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저를 위해 일해주세요 누가 당신을 위해 일할 것 같아요? 난 이 힘을 오직 칼바크님을 위해서만 쓸 거예요 한 번 마음을 준 상대에게는 끝까지 충성하는군요 그 점도 마음에 드네요 여기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라면 충분히 드릴 테니까 아무리 기다리셔도 제 대답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전 칼바크님을 위해서만 이 힘을 쓰겠어요 설령 칼바크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해도요 가서 내 지시대로 움직여